공찬계영 공찬계영 조국수호 공찬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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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함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. 공찬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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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왼쪽으로 물도 바람 맞이 독도야 강하늘 사도장 그냥 바리아 소포 청골래요 날씨 감사합니다 청골래요 빨리 Annyi 자 앞에 한 번 정보를 벗어 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 번 정보를 벗어 타기 시작!